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기간 중 서울시청 앞 광장은 시민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연결식 당일 하루 개방됐던 광장은 연결식이 끝나자 다시 경찰에 의해 봉쇄됐습니다. 경찰은 봉쇄 이유를 추모 행사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 문화재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명동에서 이루어진 집회 진압과 해산 과장에서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이 연행되는가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폭행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2일, 경찰 33개 중대가 명동 쇼핑몰 골목을 에워쌌다. 집회는 소강 상태였다. 골목 안엔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섞여 있었다. 세 차례 걸친 경고 방송 후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다.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 경고 방송. 예, 다시금 경찰이 계단 위로 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가 계단으로 피하거나 구경하던 이들도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명동은 연휴를 맞아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굶겼다. 시위드와의 구별은 쉽지 않았다. 골목골목을 정말 이잡듯이 뒤작으로 다 쫓아다면서 골목골목을 다 뒤지면서 잡았어요. 그때 정경이 오히려 명동 부근을 다 에워싸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막 공포의 분위기였어. 그날은. 이일날은 명동 거리는. 밤 10시쯤 시작된 경찰의 시위 진압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거리에서 상가입구 계단에서 마지막에는 상가 안까지 진입해 연행이 이루어졌다. 4천여 명의 경찰이 명동 거리를 점령했다. 밤하문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오늘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해한 시민들에 대해서. 경찰들이 태산 방해가 동시에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못 가거나 아니면 구경하거나 그런 일반 시민들이었거든요. 울고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라고 보면 일본말 같고 그래서 네온진데스카 물어보니까는 낫다고 해서. 일본말이 들려서 돌아보니까 경찰이 두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명이 팔을 잡고 연행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는 남자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난데스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5월 2일 경찰의 명동 시위 진압.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네 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연행되거나 구타당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경찰의 구타로 늑골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뼈가 이제 금이 가서 약간 어긋나 있는 상태. 의학적으로는 엑스레이상 오른쪽 늑골 골절이 두 개 정도 보이고 있었고요. 안쪽에 기흥이나 혈흥은 없었는데 환자분이 통증이 심하시고 그러면 추후에 그런 거는 생기실 수 있는 상태십니다. 다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정보는 도쿄에 거주한다는 것과 아키라라는 이름뿐이었다. PD 수첩은 일주일 만에 그를 찾았다. 요시이리 아키라. 올해 44살 해운회사 과장이었다. 다친 곳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귀국 후 일본에서 재검사를 했다. 금간 늑골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내 목표는 3가所 됐던 것이다. 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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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있다. 지금 기분이 좋고 말이야? 그렇네요. 그래서 꽤 이상한가로 인이 다는 것이다. 하지만, 帰고 있었던 때에는 어려움이 더 이상한가. 계단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잘 못한다. 이제 씻고는 못한다. 아, 씻고는 못한다.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도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면 출근을 해야 했고 결국 그는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요시일이 씨는 어디서 누구에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 문화와 음식을 좋아해 7번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5월 초에는 황금 연휴를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 관광을 왔다. 명동에 있는 단골 고깃집을 찾아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폭면을 당한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밀리올의 부근을 지날 때 7, 8명의 경찰이 달려와 그를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한다. 그런 골고루 공간을 만났다. 그런데 그니까 한 번 너희는 일본국에서 말해라고 말했을 때. 모르게 말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말하지 못하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그냥 서서 걸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енно 줄어든 것 같은 곳을 뒤에서ace orbital 타는 것이다. 나는 우리도 일본인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던데. 나는 일본인이라고 말했다. 나는 일본인이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나는 말하지 못한 것이다. 나한테는 헬멧불뻔트에 가벼고 싶었다. 그는 일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풀려났다. 일본 대사관에 이 상황을 신고하자 한국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여기엔 신원 불상자가 구타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과연 제가 몇몬도에서 궁금한 사람과 강연을 주었다. 그것이 거였다. 그래서 제가 몇몇 상황에서 반대로 문제를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있었고... 요시일이 씨는 자신을 구타한 경찰과 책임자를 찾아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소송이나 배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타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듯한 한국 경찰의 태도에 분노했다. PD 수첩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문의하자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앞으로 집회 해산명령을 일본어로도 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네,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이 연행당하고 외국 관광객들조차 구타당하는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형 PD, 전날이 5월 2일이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5월 2일은 촛불 집회 1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이어서 그날은 서울 시내에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 일반 시민, 관광객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연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5월 2일 밤 10시. 명동거리는 4천여 명의 경찰로 뒤덮였다. 경찰의 시위 진압과 연행은 11시까지 이어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잡히고 구타당할 만큼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1시간 사이 명동에서만 42명의 시민들이 연행됐다. 그중에 상당수의 연행자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계용 씨는 그날 명동에서 데이트 약속이 있었다. 야근을 마치고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연행됐다고 한다. 처음에 저 잡았던 경찰 두 명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저를 잡는 이유가 뭐고, 당신들 이렇게 시키더라는 거 뭐냐고. 책임자 불러서 확인해달라고. 아무 얘기 못 듣고. 그러니까 딱 경찰한테 두 마디 들은 게 할 얘기 있으면 경찰서 가라, 경찰서 가서 하라. 일단 타고 봐라. 아니 나 집에 간다고 왜! 왜요! 그가 연행되는 장면은 카메라에도 잡혔다. 쇼핑몰 계단 위,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 이따가 명동에 언제 도착을 했고 이런 거를 증명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오시라고 확인을 해달라고. 이래서 가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 영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정확히 9시 9분에 거기에 카드를 찍으셨다고. 상월곡에서 넘어와서. 상월곡에서.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는 48시간 동안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 이날 연행자 가운데는 지적장애 장애인도 있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를 본 이승택 씨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렇게 경찰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데리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장애인증을 보여줬는데도 경찰이 계속 이렇게 유도심문을 하는 거죠. 너 나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성환 씨가 너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래 나 한 100번 정도 나왔어요. 여기 문이시죠? 올해 36살인 지성환 씨는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 2급의 수준은 10살 아동보다 지적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5월 2일 명동에서 연행된 지성환 씨는 현재 구속수감 상태다. 5월 2일 명동 상황을 담은 동영상 곳곳에서 지성환 씨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왜 연행됐을까. 경찰들이 막 무작위로 체포를 해라니까 옆에 서가지고 왜 시민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잡아가느냐 그 말을 했을 뿐이랍니다. 그런데 경찰이 힐끗 쳐다보더니 지금이 시행하는 법률 위반 등으로 하는 법률으로 체포한다. 체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가 계단 위. 연행하는 경찰을 잡고 뭔가 하소연하는 그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 직후 지성환 씨는 연행됐고 구속됐다. 그의 구속 사유는 집시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다. 연행되기 전날 지위에서 박하스병을 투척했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카퍼레이드 차량의 풍선을 터뜨렸다는 등의 이후에서였다. 당시 촬영된 화면을 보면 카퍼레이드 차량의 풍선을 터뜨린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담당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장애인 말고는 차량 등과 하나도 없고 자 크게 장애인 말고 다 조소해서 다 사장했고 5월 2일 명동 연행자 가운데는 미성년자 3명이 포함돼 있었다. 안경을 썼네요. 안경을 썼고 여경이 잡고 있는 거고 올해 고1인 유현주 학생도 명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에 가서 청소년인데 왜 잡아가냐고 그 사람 잘못이라도 했냐고 하고 막 소리지르고 따졌어요. 따졌더니 이제 형사 아저씨가 문 앞에 서 계셨는데 처음엔 이제 말을 조금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무시를 하면서 그 이제 형사랑 저 사이에 경찰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잡혀갔죠. 아 경찰이 싹 막더니? 네. 애 풀어 달라고요. 미성년자 있다고요. 아씨 아들 따눈고 살라고요. 아 진짜 안 해. 현주 양은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잡힌 것이 아니었다. 선배 연행에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방의 모습을 경찰이 카메라로 체증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현주가 카메라를 치자 체포하라는 용령이 떨어졌다. 여경들이 연행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 남자 전경들이 여기 목덜미를 잡고 끌더라고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때 이제 끌려가면서 혹시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했죠.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아 학생이라고 얘기했네요. 웃던데요? 비웃었어요. 여경들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화면을 보면 알지만 그 손이 하나 들어가서 딱 잡은 게 있어요. 그 장면이. 아까 목덜미 잡았다는 게. 예예예. 그런데 그 손이 남자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딸은 경찰서 유치장에 이틀을 갇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거라고요. 아무리 제 딸이지만. 그럼 하룻밤 정도 재우고 좀 달래서 다음에 이러지 마라. 아니면 다음에는 시위원장이 혹시 저기하더라도 그런데 가담하고 그러지 마라. 좋게 얘기해서 보내는 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밤을 꼬박 저기하고 나오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그분들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약간 화가 나서 약간 격한 일을 좀 했죠. 나라라는 거에 갖고 있던 환상이 깨졌다고 할까요. 되게 나라라면 정말 국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나라고 솔직히 국민 한 명 한 명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 한 명 하면 모두 나라인데 진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물대포 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실망. 연행도 하세요. 방금 화면을 보면 그냥 구경하다가 또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붙잡혀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DC점은 여러 차례 경찰 측에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찰은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응할 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다. 즉, 공권력이 과잉이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주류였던 5월 1일 경찰은 지하철 역사 안까지 진입해 입구를 봉쇄하고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향해 곤봉세례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일명 사무라이 조진압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여의도에서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내 중심에서 개최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도심 집회 신청이 모두 불어됐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다. 지하철은 시청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시청역 입구는 모두 봉쇄됐다. 역사 안에 갇힌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순수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게 출구를 하나를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에서 선별할 수가 없다면서 막은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감금된 상태인데.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경찰 관계자 관계에서 전화통화를 방금했글라니 10분 정도 갇혀있던 시민들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간신히 지상으로 올라왔다. 이 짓을 빼고 왔겠지! 이 깔패가 저런 거 아니야! 와! 야 이 깔패! 화이팅! 아! 통행에도 지장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에 다시 가야 하는 건지 이거 축제를 가야 하는 건지 왜 축제인가? 이런 일을 거라고 했잖아요. 종로 3가 지하철역 주변도 경찰이 애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지하철역사 안까지 진입해 일부 출입부를 완전히 막아섰다. 왜 사악해요! 언제 그다죠? 왜 안 나와! 시민들이 호소해도 경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성난 시민들이 밀고 올라가려 하자 경찰은 본봉을 휘두르며 저지했다. 끅지버가 끅지버가 끅지버라 pare 조식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경찰과 나가려는 시민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몰려오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의 권봉 세례가 쏟아졌다. 간부로 보이는 경찰 한 명은 긴 장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쫓았다. 장봉을 휘두른 경찰은 조모 경감이었다. 종로 3가에서 벌어진 이날의 상황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기자들의 사진을 통해 빠르게 인터넷으로 퍼져갔다. 조 경감에게는 사무라이 조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 그날 취재를 하던 김철수 기자는 조 경감이 휘두른 장봉에 맞았다. 그는 며칠 동안 심한 멍과 붓기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역시 나갔다 생각했어요. 흥분해서. 이 어린 친구들이 흥분해서 다 그러고 나가면 자제시키고 이걸 해야 할 시인이 특히 간부로. 그런데 이제 스스로가 흥분해서 나가면 나중에는 이 중대잖아요. 이 중대원들은 과연 나중에 어떻게 있겠냐. 내가 그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과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 경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은 시위대를 몰아내기 위한 방어차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경감의 부대원들이 휘두른 곤봉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김지환 씨는 경찰 곤봉에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일곱 바늘을 꿰맸다. 김지환 씨는 경찰의 대우가 잠시 뚫려 역사를 빠져나가려던 상황에 곤봉에 맞았다고 한다. 그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 후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 후 정신을 잃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뭐가 휙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뭐 한 2, 3미터 밖에서 이렇게 봄봉을 들고 이렇게 오면서 머리를 팍 치더라고요. 조 경감 경감이 언론의 일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경찰이 너무 위협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몸싸움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협하는 차원에서 휘둘렀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 역사, 지하철 역사 안에까지 들어와서 곤봉을 휘두르고 참 충격적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찰의 이런 태도가 지난해 촛불 집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또 과민반응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기간에 경찰의 이런 태도 때문에 시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왜 불법이냐고 철을 들고 가는 게 그것은 제가 지금 법률적인 것을 선생님, 그 아주머니 아니 법률적인 것을 설명도 못하면서 불법이라고 말하시는 게 어떻게 강의하다고 그발을 연구하세요? 철을 많이 모이면은 그래서 뭐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새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 하나가 짤랑초하나 시키고 이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냐고 5살짜리 아이가 켠 촛불이 말썽이었다. 부모님과 경찰의 실랑이를 지켜보던 아이는 스스로 촛불을 껐다. 경찰의 과밀한 대응은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에서도 나타났다. 카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지만 경찰은 행사 보호보다는 촛불 집회 참가자 차단에 집중했다. 36개 중대 4,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저녁 7시 이후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몰았다. 남대문 앞도 경찰이 봉쇄했다. 결국 시위대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렬과 섞인 채 시청광장으로 향했다. 경찰이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앞으로 남대문 방향으로 계속 쪼여오고 있었고 남대문 앞에 대한문 쪽에서 경찰이 또 광화문 쪽으로 쭉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진과 촛불 시대가 엉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시청광장에 다 같이 들어간 거죠. 당시 시청광장에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다. 저녁 8시 5분 불어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리허설 무대를 점거했다. 경찰은 곧 무대를 점거한 참가자들을 진압하고 연행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 현장에서 6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5월 1일, 시청연행자 가운데는 시민학대 단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무대를 점거한 적도 없고 단지 시청역 주변에서 공연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시민학대는 작년 촛불 시비 무렵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아마추어 모임이다. 시민학대가 시청광장에 도착한 때에는 경찰도 연행을 막 끝마치고 소강상태였을 때였다. 시청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민학대는 그들과 어울려 연주를 하고 율동도 선보이며 흥을 돋았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어울렸던 자리였다. 경찰에 특별한 제지는 없었다. 그리고 나서 두세 곡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 산호라면을 부르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해산방송도 없이 어떠한 방송도 없이 갑자기 체포조가 투입돼가지고 춤추던 우리 신경훈 씨를 잡아간 거죠. 그런데 잡으러 들어오는데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악기는 몸을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가 없으면 가고 악기가 있으면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연주한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이제 또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날 연행된 시민학대는 모두 다섯 명 집시법 위반과 축제방해 혐의였다. 고송방가라든지 아니면 뭐 풍기문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부속을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데려가갈 줄 알았는데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한 7명 정도가 우르르 달려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저한테 욕을 하면서 7명이서 제 팔과 다리와 허리와 목을 잡고 저를 7명이서 들어서 버스 앞까지 가서 들었어요? 네. 미란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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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думаю 미란다워치! 미란다원도 여러ник… 미란다지고 미란다원분들이 꺾일ats! 민주시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조차도 짓누르고 있고 그렇게 짓누르는 것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운명하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시청 근처 대한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날 경찰은 92개 중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민 분향소 주변을 겹겹이 애웠었다. 오후 4시쯤 간간히 빗줄기가 흩날렸다. 시민들이 세운 분향소 천막을 경찰이 걷어냈다. 전두환 때는 군인들이 나와서 군사독재, 군사독재 했는데 지금은 정경들을 몇 패를 늘렸잖아요. 걸려가지고 이게 어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숨이 막혀서 걸으면 못하겠어요. 이 서울 시내가 완전히 무슨 정경청인지이고 이게 서울 시민이 사는 곳인지. 시민 분향소에서는 봉쇄를 풀어달라는 시민들과 경찰 간의 실랑이가 종일 계속됐다.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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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경찰의 장벽은 더 두터워져 갔다. 대한문 주변이 완전히 봉쇄됐다. 시청역 1번 출구에는 시민 분향소로 들어가지 못한 추모객들이 점점 불어났다. 경찰의 장벽은 더 두터워져 갔다. 대한문 주변이 완전히 봉쇄됐다. 시청역 1번 출구에는 시민 분향소로 들어가지 못한 추모객들이 점점 불어났다. 시민 분향소가 여기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못 들어오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시민 분향소가 여기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못 들어오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대한문 시민 분향소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근처에 임시 분향소를 만들었다. 초라한 이곳에도 시민들의 추도가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버스가 분향소를 막아주어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 기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집회가 가능한 공간에는 어디든지 경찰이 먼저 들어서 있었다. 경찰은 추모 시민들을 잠재적인 시위꾼으로 바라보았다. 강일학 경찰청장은 정치적 변질과 폭력파가 우려된다며 경찰의 시각을 드러냈다. 연결식 다음 날 새벽. 경찰은 대한문 시민 분향소를 철거했다. 시민들의 항의에도 경찰은 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됐고 분향소가 심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서울시 정광장은 다시 봉쇄됐다. 경찰청이 작성한 2009년 집회 시위 관리 지침을 보면 경찰의 강경 대응 이유를 알 수 있다. 방어적인 질서 유지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바꾸고 불어된 집회는 예상 장소를 선점해 집결을 무산시키라고 적혀 있다. 5월 20일 경찰청 앞.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지만 경찰은 임시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기자회견 관련자들을 구석으로 몰아세웠다. 경찰이 병풍처럼 애워싸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의 지침에는 기자회견과 촛불 문화재를 빙자한 집회에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나와 있다. 5월 4일 경찰에 무차별적 연행에 항의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할인한 사람들을 애워쌌다. 하지만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경찰의 숙력으로 막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민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도 모잘라서 자신의 알량한 공권력에 대항한다. 지금 명백하게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법 지정입니다. 지치법 18조 20조 해가지고 사장님 명령을 받아서 경비과장이 2차 해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려는 순간 경찰이 행동을 시작했다.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은 이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간주했다. 이날 발언한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경미한 사안으로 검거된 경우에도 엄정한 사법조치를 요구하는 지침에 의한 것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원래 기자회견 아니냐.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정치적 발언을 단순히 해가지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 말해서 제가 기준을 놓고 본 것은 피켓팅 그다음에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법적 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같이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들은 경찰청 앞에서 엄격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올해 초 경찰청에서 작성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문건이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을 요청했다. 경찰이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한 것은 작년 촛불시위와 관련된 1840개 단체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국회의원 그리고 문화관련 단체까지 망라되어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이 경찰의 불법단체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이 불법폭력단체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어떻게 특정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무슨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불법단체다. 법폭력단체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그건 일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국회의원은 자연인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규정된 국가기관인데 그런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해서조차도 쉽게 폭력시위 집단이다 하고 규정할 정도라면 그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겠는가. 경찰청 집회시위 관리 지침이나 불법단체 규정은 현장 진압경찰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경들의 구호는 더욱 위협적으로 바뀌었다. 불법으로 규정된 단체의 집회는 원천 봉쇄하거나 강경하게 진압한다. 경찰은 해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시위자 검거에 더 열성적이다. 5월 1일 2일 집회 상황을 종합한 경찰 내부 문건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경찰은 노동절 집회를 도심 외곽으로 유도했다. 도심권 4개 집회는 신고를 해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찰의 목표는 집회에 참가한 좌파 세력을 발본 세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현장 검거 위주의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 시민의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정히 지킴으로써 5월 2일 시청 앞. 엄마와 딸이 경찰 버스로 찾아왔다. 아저씨 나의 엄마 몰래주세요. 나의 엄마 몰래주세요. 아저씨가 안 빼줬어요. 1시간 전에 안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벌가다. 이 애들이 안 보여요. 아니 우리가 시위를 자석했으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업무가 사람 다 먹었으면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이 얘기만 버리고요. 엄마. 못 간다고. 엄마와 어린 딸의 애원에도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진짜 사람은 이제만에 지금 아저씨 낭때라 없어요? 야야. 애가 놀라는데. 경찰은 끝까지 관용을 보이지 않았다. 아빠를 돌려달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참 간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원천 몽세, 강경 진압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할 때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폭력 행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불법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피디 수고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진압경찰들이 몰려가면서 외치는 구호는 시민들을 마치 적군으로 대하는 듯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광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전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봉쇄된 광장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19일 PD수첩이 방송한 용산수사 비공개 3천 쪽과 관련해 검찰은 비공개된 자료는 재판에 불필요한 수사 기록으로 재판에 필요한 증거 서류는 모두 열람, 등사를 허용했으며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만 공개하고 유리한 증거를 감춘다는 주의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미 사건 실체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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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